호성아 엄마가 한 번 더 해달래 호성아 엄마가 한 번 더 해 엄마가 공부할 거야? 내 캣네일 내가 가져올게 너희가 함께 있을 거야 정신을 말고 쟤는 지금 기분 좋아 쟤뜩 붙어있지 않나? 나한테 올라올게 올라올게 오 들어왔네 들어가? 오겠다 아 그걸 안 샀어 방석은 오 오 오 오 오 오 네 익숙해졌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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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이 돼버렸어 원래 저 쿠션에 있었는데 야 떨어졌어 그대로 자는 거 아니야? 보송아 야 아직 뜯지도 않았는데 이래 보송아 알았어 알았어 뜯어서 줄게 보송아 맛있는 거 줄게 야 근데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 응? 다 먹어 맛있어? 다 먹었어? 야 이 먹보야 옛날에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 아이고 야 야 야 야 다 먹기 없 довольно 그지 아 어묵 오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